칼라의 형태를 그리면서 채색해 주세요. 색칠할 때는 붓의 넓은 면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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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밑부분을 그린 계열로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끝밥이 나오는 자리도 색의 변화를 주어 깊이를 느끼게 표현해 주세요. 끝밥이 나오는 자리도 색의 변화를 주어 깊이를 느끼게 표현해 주세요. 끝밥이 나오는 자리도 색의 변화를 주어 깊이를 느끼게 표현해 주세요. 하트 모양으로 그려 옆모습을 표현해 보세요. 기둥 모양을 그려 채색해 주세요. 하트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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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채색해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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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를 자연스럽고 길게 그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붓을 길게 누르면서 그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